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상당히 휴일에 바쁘실텐데 많은 분들이 같이 방송 참여하시면서 종목상담 방송하고 있는데 닥터케이 1시간 반 동안 스트레이트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 계신 분들 전원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일단 4분은 누르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 계신지 안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도록 하죠 자 황중승님이 아까 질문하셨죠 코센 코센 어저께 사셨다고 했고 1700원 이거 하나만 딱 보면 어저께 돌파할때 사신거고 엄청 바닥을 기고 있네요 지금 10년째 물론 이게 기간이 길고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2000년 초반에 엄청 상승했다가 계속 쭉 기고 있다 그렇게 일단 판단되고 금속광물 자 나머지는 본인이 잘 파워하고 계실테니까 길게 이야기 안하구요 자 주가의 흐름만 가지고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매 스타일 좀 단기 매매 단타 매매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오늘 딱 어저께 쫓아가신거만 봐도 좀 그럴거 같긴 한데 매매 좀 많이 해보신거 같기도 한데 느낌에 네 맞다고 하시네요 고점 딱 돌파하는거 보고 따라가신거잖아요 그죠 맞으면 7번 눌러보십시오 고점 돌파하는거 보고 따라갔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 참여하십시오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잘하시네 그러면 그게 맞는 또 상담을 해야 되겠죠 자 닥트케이가 스몰옵션 데이트레이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생 목록에서 단타 매매 했던 내용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도 있고 수익도 있고 계속 쭉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책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단타 매매 하시는 분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것만 일단 말씀드리자면 돌파시동하는거 보고 따라가셨다 자 하라하던 추세 돌려냈다 우상량으로 모든 입행선 다 돌려냈다 고거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 보시면 추세선 여기 자 이렇게 끌 수 있죠 그죠 자 함부로 끈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렇게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안 깨지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깨지고 나면 여기가 뭐로 바뀐다구요 장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강한 상승세 나오다 좀 밀려버렸고요 다행인 것은 재빠르게 또 다시 반드시도 나왔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인근인 1600원 정도에서 사시는게 이평선 돌파하는거 보고 사시고 여기 인근 정도를 목표치로 삼았는게 1700원 정도로 목표치 삼았는게 더 좋았겠으나 뭐 어저께 받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분석은 그렇게 가능하구요 그래서 내일 여기 위로 올라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위가 어딘가면 1750원 이상 올라탄 이후에 갭상승으로 올라타면 더 좋구요 자 밀린다면 좀 지지부진할 수 있구요 강하게 올라탄다면 자 1840원까지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되구요 자 지금 현재 수입권이잖아요 그죠 자 내일 음봉을 크게 이렇게 밀려버리면 끊고 나오는게 좋다 왜냐면 이 중심 가격에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적인 목표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추세에 지지선이 아니라 이제 깨지고 난 이후에 정권이기 때문에 강한 돌파시도 나오면 계속 홀딩 그리고 1840원 정도까지 갔는데 윗골이 달거나 하면 전량차익 실현 이렇게 그렇지 않고 밑으로 막 밀리면 본인의 호가 깨지는 정도 되면 빨리 챙기고 나오는게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종목 계속 해야되겠다면 1600원 인근 오면 다시 매수하는게 매수 포인트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눌리목 좀 주면 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주식기초강의에도 나와있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안에 설명 쭉 해놨으니까 그 며칠 동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나중에 자 코세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구요 경롱 야 상한가 같네요 12,500원 화학관련주 이것도 어저께 사셨다 했잖아요 그죠 아 근데 개별주 매매 하시는 분 같은데 비중 30% 너무 많지 않은가요? 어차피 길게 안 들고 가신다 하니까 짧게 월요일날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야 급등했습니다 그죠 스트레이트로 6,000원에서 다블 올랐습니다 다블 자 그러면 지금 이번달에도 추세 좋게 쫙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거래량 팍 터지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저께 잡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닥터케이가 주로 말씀드리는 매수 시점은 이런 시점인데 적어도 여기인데 여기 위에는 닥터케이 겁나서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자 그런데 일단 따라가서 상한가까지 시연 됐으니까 축하드리구요 지금 벌써 뭐 상당폭 1000원 정도 수익 났잖아요 그죠 수익 좀 났고 한 7% 이상 수익 난거 같고 자 내일 이것도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로 스트레이트로 올렸지 않습니까 분봉하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자 이거는 자 올라갔다 눌림목 주고 올라갔다 눌림목 주고 갔거든요 더 좋은 것은 점으로 쭉 가는 거 가장 좋구요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쫙 가가지고 상한가 마감하는 가장 두번째로 좋구요 세번째 정도입니다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가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하자면 점상한가로 쭉 가는 거 최고 좋구요 두번째 여기처럼 스트레이트로 쭉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점상한가 유지 아 점상한가 아니라 상한가 유지 그게 두번째로 좋구요 이게 세번째로 세번째 정도입니다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그래서 세번째 정도고 본인이 사셨을 때는 21,500원 이니까 자 여기 정도 올라타는 거 보고 아마 사신 거 같은데 아니면 아니면 분할 매수 해가지고 단가가 그 정도 단가가 그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분할 매수 했다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분할 매수 했다고 박진우님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예요 닥터케이예요 목 터지고 있습니다 한시간 40분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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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목 줄 때 자 사셨다 그러면 전략 들이죠 자 급선무는 여기 고점 단기 고점 자 3만 1,500원 다이렉트로 뛰어넘어야 된다 갭상승으로 뛰어넘어야 된다 내일 출발할 때 자 분봉해 보시면 출발할 때 밑으로 쳐지면 약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갈때도 좀 약 비교적 상한가 가는 것 중에서는 별로 크게 좋은 모양이 아니라 흔들흔들 하면서 갔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면 자 지속상승 물론 땡겨 올릴 수도 있는데 강하게 상승하기보다 흔들흔들 할 수 있다 여기 깨지고 여기 밑에 적어도 13,000원 안 깨야 된다 13,000원 안 깨야 된다 13,000원 깨면 차익시율은 전량하셔라 그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깨지면 다 던집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쓰읍 그러다가 뭐 여기서 3만 2,500원 아 저 12,500원 본인 매수가 근처에서 또 왔다갔다 하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13,000원 깨면 전량매도 차익시율은 딱 하시고 두번째 케이스 내일 13,450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갭 상승한다 홀딩 홀딩입니다 단타매매 하실 줄 아니까 그리고 아 이평선 20일 지지할 때까지 계속 홀딩 이평선 5분봉 아니 3분봉이군요 죄송합니다 3분봉이나 5분봉이나 큰 차이 없네 그죠 어쨌든 자 그래 여기서 따라가셨네 그러니까 그죠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가격대가 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13,000원 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13,000원과 12,700원 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3,000원 까지 툭 깨지면 자 전량매도 내일 지속적으로 갭 상승해서 강하게 가면 자 이평선 5분봉의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그렇게 아 자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예측매도는 예측매도는 30분봉에서 이렇게 5일선 인근이나 5일선 깨는 부분이나 이렇게 은봉 하나 딱 떨어진다 크게 그럼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냥 절반만 그거는 이평선 20일 깨기 전까지 중에 아까처럼 쭉 올라가서 위에서 좀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정도 챙기시고 나머지는 20일 다 깰 때까지 홀딩 이해되셨죠 자 설명 내용이 다릅니다 자 본인이 매매하는 스타일이나 이런거 보고 아까하고 설명이 많이 다르죠 닥터케인은 그렇게 맞춤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에서 그것도 분봉매매 따라간거 딱 눈에 보면 딱 보이거든요 분봉으로 딱 따라갔다고 딱 분명히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스포인트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데이트레이딩 내지는 종가매매 내지는 하루이틀 딱 들고 갈때는 충분히 또 그렇게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길게 안 들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길게 안 들고 가는 아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 되셨기 바랍니다 자 조진선님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보실 때 구독 누르셨나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빨리 누르십시오 그러면 본방송 아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알림 가니깐요 닥터케이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방송한지 제가 방송 마칠 때까지 유료 전환하겠다 말 넣으면 여러분들 자 요걸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절대로 유료 안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무조건 무료입니다 무조건 그 대신에 여러분들 아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 이것이 저한테는 시청료니까 앞으로라도 방송 보시고 아 그 다음에 제가 업로드 해 놓은 방송 보실 때 그렇게 좋아요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주식 관심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아 그 다음에 밑에 격려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뭐 어 참고됐으면 어 잘 봤다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게 저한테는 아 엄청난 아 그 격려고 음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청료로 지불한다 생각할 테니까 절대로 무료입니다 그리고 채팅방 회원분들 아 여섯 분 모시고 계신데 아 아 제가 500분 되면 좀 더 모신다 했는데 지금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582명으로 지금 체크되는데 어 여러분도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구요 음 조만간에 열심이신 분들 한 두 분 정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막 꼭 그 자리에서 아 종목 추천 을 하기보다 닥트케이가 보고 있는 아 뷰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어 이렇게 생방송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궁금한 것도 질문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고하시구요 참고하시구요 그 대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방송도 방송도 열심히 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분만 쉬죠 그냥 방송 연결해 놓고 지금 모니터하는 탭이 배터리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배터리 연결 선 좀 연결하구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올릴 때 매수 단가 그리고 매수 시점 꼭 올리십시오 그래야 더 정확하게 방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방송 보셨던 분은 들으셨겠지만 닥터케이 구독자를 위한 또 라이브쇼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라이브쇼 한 곡도 해드렸고 힘내시라구요 일어나 그대 제가 힘들 때 그 노래 듣고 상당히 힘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가사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일어나 그대 불러드렸구요 라이브로 그리고 제가 1990년도 제2의 부산신인가요즈의 앨범 발표했던 노래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고생까지 했구요 경릉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비알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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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원에 전재산 어린이라구요 야 언제쯤 샀다고 하던가요 눌러 놓으시구요 하늘권님 오늘 방송 시청률 좋죠 예 하늘꽃님 우리 채팅방 회원이십니다 유일합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좀 서운한 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참여 많이 하시는데 채팅방 회원분들이 한분 참여한다는게 조금 그렇네요 그죠 물론 바쁘시겠죠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 안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하하하하 자 현대모비스 아까 현대모비스 별로 안좋던데 현대모비스 22만원 언제 매수하셨어요 자 김목서님은 자주 뵙게요 금요일날 현대모비스 박스콘 하단 아까 DR텍은 올초폼되고 현대모비스는 금요일날 예 하늘콘님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DR텍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렇죠 제가 주로 직장인 위주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다 합니다 예 동영상 빠지지 않고 보시면 앞으로는 동영상 밑에다가 여러분들 1이라도 하나 눌러놓으십시오 그럼 아 보고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혜택 드릴 수 있을 때 혜택 좀 드리죠 자 그러면 DR텍 1900원에 와 전자산 아 근데 이거 수익이네요 잠깐만요 올봉일당 봐야 되니까 1900 1900원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얘기죠 자 2015년에 상장했고 자 바닥을 어느정도 확인하는 모습이고 전월에 하락폭을 다 감아 올리는 모양인데 조금 지금 위에서 눌리목 주고 있고 월봉상에서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의료장비 의료장비 자 이렇게 의료장비 자 최근에 바이오주 좀 강세보이니까 같이 막 날라가네요 그죠 바이오 제약 의료장비 자 의료장비 쪽 제가 뭐 자세하게 안 챙겨봤으니까 그쪽 전체적인 업황은 알 수 없으나 나쁘겠습니까 그죠 제약바이오 가면 나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르면 모른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지저항 이렇게 설정할 수 있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항대를 넘어섰구요 저항이 아니라 하락하던 추세를 넘어섰구요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려낸 상황입니다 그쵸 자 아까하고 비교되죠 황중승님 계시죠 자 아까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추세선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걸 이걸 올라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7번 누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기 앞부분에 저항대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여기도 저항대가 만만치 않고 상승하던 추세를 한번 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탄거까지는 좋은데 상승하다가 밀린거잖아요 그죠 밀렸다가 다시 땡긴거고 자 이렇다면 전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청산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항권에서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항권에 밀리고 여기 인간 보십시오 엄청나게 흔들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승했다가 밀리는거 보면 2,500원 깨는거 정도를 봤으면 차익실현했었어야 된다 갭상승으로 날랐구요 자 그리고 갭하락이었습니다 추세선 밑으로 깨져버렸으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여기 위에서 노는거보다 안좋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황준숙님도 자 참고를 아십시오 여기 위에서 놀아야 돼요 이렇게 돌파했다면 여기서 못 던졌으면 자 적어도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박겠죠 갭하락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갭하락 나왔어요 그럼 어저께도 던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고점 부위에서 상승을 갭상승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분봉 말하는 거잖아요 분봉이 올라가다 밑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그 다음날 잘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까 예측을 할 때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확 쳐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미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저께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안된다 다 팔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인근까지 해서 밀려버리면 팔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2300원권 장안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스톱했던 자리 2100원 지지권은 확실하다 지지권은 맞아요 이평선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아 좀 강하게 지지하려는 모습 이거 아주 정석적이다 확 깨졌는데 밑으로 밀렸다가도 덜 올린다 이것은 정석적으로 지지되는 모습이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내일 그러면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잘 체크하라 하십시오 내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도 누가 뭐라 안하고요 밑으로 빠져도 누가 뭐라 안합니다 변곡지점입니다 변곡지점 그걸 변곡이라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2200원 라인 안 깨고 올라가면 홀딩 홀딩하고 2300원에서 이렇게 위꼬리 달고 밀리면 적어도 절반 청산 적어도 절반 청산한 시점에서 분봉이 깨지고 자 힘없이 밀린다 싶으면 전부 청산 저는 권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 밑으로 바로 깨진다 무조건 전부 청산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요 왜냐하면 왔다갔다 막 흔들림 많을 거고 자 지금 매수시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1900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죠 차익실현 해놓고 이 종목에 굳이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추세가 깨졌어요 일단 그러면 흔들림이 심하게 나옵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여기 여기 이렇게 대박 강하게 땡겼으면 이렇게 확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정상적이다 아니면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싶으신 분들은 8번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으면 적당하니 가다가 올라가야 이 추세 안 깨고 올라가야 적어도 여기 안 깨야 되는데 대박 밀려버리면 이거 개별주이기 때문에 2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단타 세력도 붙은 겁니다 사고 팔고 붙어서 이렇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가 지금 조금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밑으로 빠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 드렸습니다 강하게 상승해서 2300원 때까지 가면 안 밀리는 거 안 밀리면 이렇게 쭉 가면 던질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이렇게 윗골이 달기 시작하면 던지고 절반 적어도 절반 훅 더 밀리면 다 던지고 그거 한가지 자 두번째 내일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두번째 밑으로 쳐지면 그냥 다 청산하셔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이어나가죠 자 현대모비스 30분 정도 되니까 다음 방송을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갑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추 핸드업 샛기어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